천안시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인권 침해 근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성폭력과 학대 피해를 심층 점검할 방침입니다. 전문 강사의 성폭력 예방 교육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청에 익명 신고함을 설치해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.